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 하니까 이상하죠.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하기 전에 난 이제 여러분이 대충 어떤 분들은 이제 알았으니까 제 소개는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타이틀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써 있는데 부동산 공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 아까 보니까 일곱 분 계시더라고요. 부동산 공법이 뭐야 이렇게 딱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1년을 공부한 사람도 부동산 공법이 뭐니 그러면 합격은 했는데 내가 부동산 공법이 뭔지 대답을 못해요. 이게 월요일날이 아마 부동산학개론 했을 거예요. 부동산 관련된 이론 했을 거고 두 번째 시간이 두 번째가 공시법이었나요? 이제 공시라고 해서 공시의 뜻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공시한다. 알려준다.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우리가 뭐 붙여놓는다고 그러죠? 벽에다가. 그게 방이 알빵자예요. 알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공시가 알린다라는 뜻인데 그럼 공시하는 방법을 알리는데 소유권을 공시법 배웠으니까 내가 분명히 내가 공시법 라이브를 봤거든요.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바로 튀어나오라고 했는데 튀어나오는지 볼게요. 권리 그럼 뭐예요? 건등기. 건등기 기억나요? 건등기. 표 그러면 표시. 표시적이잖아. 그게 뭐냐면 권리에 관한 거를 누가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는 그럼 어디로 공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등기로 공시하겠다는 거야. 등기부에 보면 이 사람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무슨 무슨 동 120번지 땅이 있다는데 120번 땅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땅이 현재 지목이 뭔지 어디에 있고 면적은 얼마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서 딱 보고 면적 얼마고 우리가 잴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이미 지적 제조사 이거 하면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토지에 관련된 걸 내가 좀 현황을 좀 사실을 알고 싶다. 그럼 우린 뭘 보라고 그래요? 표지적이잖아. 지적으로 알려주는 게 공시야. 그래서 그 둘을 묶어서 공시법령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공법은 앞에 있는 단어 세 단어는 아실 거고 뒤에 있는 단어 두 단어는 좀 약간 딱딱한 단어라 어제가 민법이었으면 민법하고 약간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말 자체가 개인과 개인과의 어떤 문제가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 민법이라고 하는데 얘는 공익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는 네가 이거 하면 안 돼. 특정한 얘가 개인이라고 그러면 국가가 얘한테 야 이거 하지마. 너가 이 행위하면 이 옆에 있는 대다수가 힘들어. 하지마. 그래서 금지 규정을 좀 많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너 앞으로 이거 하고 싶으면 나한테 허가 받아, 인가 받아, 승인 받아. 이거를 규제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 법의 조건에 맞으면 너 허가 해줄게. 그럼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수직적으로 보이세요. 수평적으로 보이세요. 약간 수직적으로 보여서 단어가 뭐뭐 하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야.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금지 규정, 의무 규정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게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을 우리는 공법이라 하는데 공법이 거의 천 개가 넘을 거예요. 대표적인 공법이 뭐냐면 여기 오실 때, 걸어오셨잖아요. 걸어오실 때 횡단보도 건너오실 때 빨간불일 때 건너오셨어요? 파란불일 때 건너오셨어요? 파란불일 때 건너오셨는데 빨간불일 때 왜 안 건너왔지? 빨간불일 때 건너면 법을 위반하는 거야. 무슨 법을 위반하는 거냐면 도로교통법 위반하는 거야. 도로교통법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빨간불일 때 가면 너 너네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써놨어. 그럼 이거는 모든 국민이 다 지켜야 되는 건데 얘만 어기면 안 되잖아.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 거잖아. 그럼 도로교통법도 공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따로 오신 거죠, 지금? 공인, 중개사 자격증 따로 왔어. 그럼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와서 내가 공부하는데 도로교통법을 공부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우리는 뭐를 중개할 거냐면 부동산 중개를 할 거야.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들은 부동산이 뭐야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이런 말 써요. 부동산의 반대말이 뭐죠? 동산은 뭐야 그러면 움직이는 재산이에요.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쓰는 말이고 우리는 이제 전문가고 법을 배운 사람이야. 그럼 얘는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 까요, 둘이? 움직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로 구분하지 않아요. 비싼 것 같긴 한데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달라요.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이따가 내가 PPT 보여드릴 건데 자, 이거 안경 있죠, 안경. 안경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그럼 이 안경은 동산입니다. 이 안경 누구 거로 보이세요? 네 거라고 하고 싶다, 네 거. 제 거죠? 제 건지 어떻게 아셨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신발 누구 거죠? 제 거죠? 이거 시계 동산이잖아. 시계 누구 거예요? 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왜 네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점유한다고 그래요. 그럼 얘는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뭘로 하고 있네? 점유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특이한 게 점유로 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잘 봐요. 이 움직이자는 재산 중에 대표적인 게 땅이죠. 제가 파주에 땅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땅 잘 있나 갔더니 누가 거기서 누워있어. 그럼 이거 얘 거잖아. 점유하는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그러면 저는 거기 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제 아파트 2303호거든요. 제가 강의한다고 오늘 아침에 나왔단 말이야. 오전부터 야간까지 강의하고 있는데 밤에 갔더니 누가 문을 열쇠를 깨가지고 문을 열고 누가 들어가 있는데 누구 자빠져 있어요. 어떤 자식이. 그러면 너 누구야 그랬더니 점유자다. 막 이래요. 점유자가 뭐냐. 야 소유권자가 점유자야.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이제 분쟁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의 특징은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를 명시하는 방법을 점유로 하면 분쟁이 생기니까 나라가 나서서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가 너 소유권 너한테 있는지 누구한테 있는지 내가 장부를 하나 만들어줄게. 그걸 공부라고 하거든요. 공부. 스타디 말고 공적 장부를 줄인 말이에요. 공적 장부 줄여서 뭐해? 공부. 남자친구 줄여서? 남친. 그거랑 똑같아. 공적 장부 줄여서 공부. 그럼 공부에다가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송천동의 104번지래요. 송천동 104번지라는 걸 여기다 써주면 되죠. 그럼 송천동이라는 소재지가 있고 그 소재지의 이 땅의 번호가 지번이에요. 그럼 소재지하고 지번을 써주면 되겠네. 그리고 현재 쓰이고 있는 게 농지로 쓰이고 있는 전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소지지면을 쓰면 되겠네. 등기법 시간에 배웠죠.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거 이거는 현재 고상치할 거야 라고 쓰면 되잖아. 그럼 이걸 여기다가 이 장부에다가 등록하여 기재한다 해서 등기라고 그래요. 등록해서 기재한 거잖아. 그럼 등기부로 이 사람이 소유권자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의 명시 방법이 뭘로 돼 있어요? 등기부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원화돼 있어서 토지는 토지 등기부 그리고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는데 이게 등기부란 말이 원래 이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단어라 최근에 단어를 좀 바꿨어요. 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시켜주겠다.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그래요. 어렵죠? 단어 어렵잖아. 맨날 등기부라고 어디서 듣다가 갑자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증명해주겠다. 이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 그동안 20년 이상 우리가 등기부라는 말을 써왔는데 갑자기 이게 입이 안 익으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냥 등기부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부라고 그러면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등기부라고 하면 뭐라고요? 뭐라고 하는데 이게 내 입이 안 익잖아. 이게 그것만 하는 거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럼 하나 더 할게요. 건물도 마찬가지. 제가 이 건물 내 겁니다. 그럼 건물 등기부에 제가 이제 이름이 써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움직이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재산적 가치가 일반적으로 동산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보니까 점유를 하지만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되게 높아서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정부가 마련한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차가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자동차.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거든요. 그럼 동산이면 소유권 명시 방법이 아까 뭐였어요? 점유.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한다고 지하 2층에 주차해놓고 올라왔거든요. 강의 막 하고 이제 끝났어. 끝나서 이제 갔더니 누가 유리창 깨고 앉아있어. 너 누구야 하겠대요? 점유자다. 이러는 거야. 그럼 이제 또 너 몇 살이니? 그럼 분쟁이 생겨요. 그럼 이제 분쟁이 생기면 아 이거는 분쟁이 생길 여지가 되게 높다. 동산이긴 한데 재산적 가치가 되게 높은 대표적으로 혹시 집에 선박은 있으세요? 선박. 비행기 하나, 항공기 있으시나? 이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동산이긴 한데 점유로 소유권을 명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자동차는 등재하여 기록한다 해서 등록증이라는 걸 발급해요. 등록증. 등록증에 이름 제 이름 써있잖아. 그럼 얘도 지금 현재 동산처럼 관리하고 있어요? 부동산처럼 관리하고 있어요? 부동산처럼 관리하니까 준에서 관리하는구나. 그럼 차량, 선박, 항공기 얘네들은 무슨 부동산이네? 준 부동산이다 하겠다 이렇게 표시한 거야. 이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개할 때 자동차 중개하려고 이 자격증 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광의의 부동산이 아니라 단순하게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만을 말하는 거라서 저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저 사람은 토지하고 건물만 얘기하다 갈 겁니다. 협의의 부동산이라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을 너만 공적으로 인가를 받았어요. 뭐 하는데? 중개, 뭐를? 부동산을. 그래서 이걸 중개사법 가면 중개 대상물이라고 그래요. 중개 대상물이 우리 종류가 이겁니다. 라고 명시해놓고 이거를 중개할 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너만 해라. 옛날에 85년도 이전에는 중개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중개인들이 그냥 했었지만 이제는 부동산 가치는 상승이 너무 오래되면서 투기도 일어나고 하니까 이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시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라. 기준으로 하던 사람 어떻게 할 건데 중개인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살아계신 중개인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인중개사만 중개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내가 이 업을 하려면 최소한 너가 지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1차하고 2차로 나눈 거지. 1차 2차 나눈 거는 오리엔테이션 하시면서 다 선생님들이 설명했으니까 저는 이게 왜 나눠졌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1차라는 게 우리나라 국가고시에는 전부 다 변호사 자격증을 받겠다.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다 자격증이죠. 전문 자격증이에요. 그럼 1차 과목에 뭐를 넣어야 되냐면 이 정도 공부할 정도의 수준이 됐니라는 실무 능력이 아니라 이론. 이런 정도의 상식은 있어? 너 부동산이 지금 현재 정책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알아?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개갈적 이론을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모든 시험의 1차는 개론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사는 건축학 개론을 따야 돼. 공인중개사는 부동산학 개론을 따야 돼요. 개 같은 이론이라고 하고 있어. 그거를 따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학교론 시간에 키크신 삐쩍 마른 친구 있죠? 우리 황제. 부동산의 황제. 황제원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어떤 거 얘기할 거냐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장을 예를 들어서 수요하고 공급이 있으면 수요자가 있어야 공급자가 있어야 수요자가 공급자가 찾아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 이건 이들이 필요에 의해서 돈이 필요해서 팔게. 나는 그 부동산이 필요해서 살게. 의사합치가 된 거죠. 이건 어제 배운 민법 계약이에요.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계약이란 말이야. 민법적 개인적인 거래 계약인데 이런 게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는 걸 자율적으로 만들어놨어. 그걸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가 여기 지역 주변에 5억짜리 아파트로 분양을 했던 건데 1년 만에 지금 7억의 거래가 막 되는 거야.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가서 보니까 거래가 또 신거래가 최고가를 또 경신했어. 8억까지 올랐대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8억 천에 또 거래되려고 숨을 숨을 하는 거야. 그럼 아무런 어떤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으면 실질적인 수요자들이 비싸게 살려고 하진 않겠지. 그럼 실질적인 수요자가 아니고 가짜 수요자를 우린 가수요라고 그래요. 그럼 가짜 수요자들이 들어올 때는 저거를 실질적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가치로만 보고 투자 가치. 그들은 투자라고 하지만 정부가 볼 때는 투기로 보이는 거죠. 나는 투자하는 거야. 그런데 정부 볼 때는 투기인거든. 그럼 이들이 취득을 못하게 하거나 취득을 했을 때 불편하게 하면 얘네들이 이걸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자가 줄면 가격은 떨어져요. 그래서 정부는 정책을 표현해야 돼요. 이 시장이 잘 움직이고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변질되면 야 여기 투기과해지고 묶어. 그럼 투기과해지고라는 걸 묶잖아요. 그럼 투기과해지고 내에서는 거래를 할 때 특정한 경우에는 전매를 금지시켜버려요. 전매의 뜻이 뭐지? 전매. 이거 사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전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전매가 나쁜 거지 좋은 거지 보여줄게요. 이거 보여줄까? 자, 볼래요? 보이세요? 보여요? 이런 거 쓰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 강사 중에 저밖에 없어요. 이거 저하고 스티브 잡스만 썼거든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어요. 저만 써요. 이거 로지텍에서 나온 건데 제가 미국 갔을 때 산 거 15만 9천 원. 이걸 내가 15만 9천 원 주고 사왔어. 지금 살려고 하면 한국에서는 2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이 15만 9천 원짜리를 얘한테 16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내가 만 원 먹은 거죠. 예를 들어 만 원, 천 원 먹은 거야. 그런데 얘는 19만 원 주고 살 거를 4만 원 싹이 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유전스럽게 일어나도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거를 산 다음에 얘한테 팔았죠. 그럼 이어서 팔았다 해서 전매라고 그래요. 이게 전매야. 어려운 단어가 아니야. 저는 이율전자가 팔 맷자예요. 그럼 내가 산 다음에 파는 거를 전매. 그런데 원래는 언제 썼던 말이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청약이라는 거는 들어보셨나? 청약을 넣게 됐을 때 아파트 청약을 넣었을 때 아파트가 지어져 있나요? 아직 안 지어져 있나요? 안 지어져 있는 상태 청약 넣어서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아파트로 받을 거잖아. 그런데 현재 분양은 받았지만 현재 뭐는 없어요? 실물은 없어. 그럼 나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이 분양권을 가지고 내가 취득을 할 때 일단 이 분양권을 사게 해버리니까 아파트는 아예 없는데 얘가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럼 못 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을 피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라는 걸 묶어버리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막 묶으면 안 되니까 뭐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법에 근거해야 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법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사고 파는 거를 누가 규제하는 거냐? 국가가. 국가가 나를 규제하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그럼 이거는 주택을 거래하는 거를 묶는 거라서 주택법이라는 법에다가 투기과열지구라는 거를 만들어놨어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는 거는 부동산학에서는 정책론이라고 하잖아요. 정책론이지만 이걸 뒷받침하는 거는 법률에 근거해야 돼. 그 법률을 공법에다 하는 거예요. 그 공법이 천여 개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과 관련돼 규제하는 법이 부동산공법이에요. 그 중에 300개 정도가 부동산 규제법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이걸 다 배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현재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요. 9개 법이었습니다. 9개 법인데 지금 현재 6개 법으로 줄었거든요. 6개 법을 통칭해서 부를 때 부동산공법이라 하는데 거기에 주택법이 있어요. 주택만 규제하는 법이야. 그럼 주택법에 가면 투기과열지구라는 걸 지정해서 효과가 뭐냐. 그러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 투기가 일어날 거나 우려가 있다면 투기과열지구를 국장 또는 시도회사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 법조문에. 그럼 지정하면 무슨 효과입니까? 3년간 수도권은 거래를 못한다.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공법이죠. 제 말에 된 거죠. 그런 것들을 배울 게 공법인데 이거는 잘 들어야 돼. 내가 옛날에 어느 지역 갔을 때에는 분양권이라는 게 청양 듣고 난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만 하지 말래. 여기서만 하지 말래. 그걸 투기과열지구에서 난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투기과열지구가 어디냐면 강남구, 송파구, 그다음에 서초구, 그다음에 용산구예요. 이거 제외하고는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다 해제됐거든요. 여기 서울시 김포구잖아. 김포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죠. 어쩌고 한 거예요. 그냥 웃으면 돼요. 뭐 김포시 아니야? 공신법 선생님이 김포시라고 하는데 김포도 이제 엄청난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자부심 갖고 있어도 돼요. 파주는 시골이지만 여기는 구란 말이에요. 김포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투기과열지구가 여기는 아니니까 여기는 분양권을 사고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용산구에서 만약에 분양권을 사고 팔게 되면 이건 뭐 위반이 되는 거냐면 주택법 위반이 돼요. 위반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해당 벌금을 받아요. 양 당사자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되게 복잡할 수 있는데 원래는 내가 할 수 있었던 건데 못하게 한 거죠. 매매 자연스러운 건데 분양권을 사고 파는 거를 분양권 매매라고 안 하고 분양권 전매라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매 그러면 분양권만 생각하는데 원래는 다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걸 전매라고 한다. 전매는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데 나중에 등기를 안 하고 팔았을 때 이런 놈들이 나와요. 자 봐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얘가 취득한 상태에서 얘한테 팔기로 했는데 얘한테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얘가 얘한테 팔면서 자기 등기 안 하고 얘한테 팔아달래요. 그러면 얘는 등기를 안 하고 이렇게 등기가 한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어떤 이득을 보냐면 우리는 부동산 취득할 때 뭐 내죠? 취득세. 팔 때 뭐 내죠? 세금 탈루한 놈이야. 이게 나쁜 놈이지. 이걸 미등기 전매는 나쁜 건 거예요. 세금을 탈루하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한 나쁜 놈이니까 걔는 나쁜 놈이지만 전매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고 파는 게 전매인데 뭐가 나쁘냐. 단 법규에서 뭔가를 피하려고 얘가 방법을 다른 형태로 돌려서 치니까 이건 나쁜 거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전매하면 무조건 나쁘다는 이미지는 버리시고 미등기 전매가 나쁜 거지 전매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전매라는 걸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매매라는 걸 할 때 중계를 할 때 아파트가 5억짜리래요. 이 아파트 5억짜리인데 제가 이번에 35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사무소를 채웠는데 지나가다가 누가 한 명이 들어오더니 여기 사우동 이 아파트 5억에 팔아달라는 거야. 팔아달래요. 그럼 내가 매물 받았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누가 딱 들어오더니 제가 여기 이쪽 이사 와야 되는데 아파트 좀 하나 보여줄 수 있어요? 했더니 마침 나온 매물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여주고 봤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매수인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이야. 그럼 나는 뭘 하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사람 브로커잖아요. 그럼 이거 해주고 나서 계약서 써준 다음에 중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우린 뭘 받는 거예요? 수수료라고 하면 안 돼요. 보수라고 해야 돼. 우리가 변호사가 승소하면 성공 보수받잖아. 그런데 옛날에 제가 강의할 때 2000년대에는요. 제가 1999년부터 강의했거든요.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 강의할 때는 중계 수수료라고 그랬어요. 되게 없어 보이지. 내가 무슨 수수료를 받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 정당한 중계를 시키고 브리핑을 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계약서까지 써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받는 보수잖아. 그러면 5억이잖아. 5억짜리면 내가 이쪽에서 우리가 아파트니까 0.4%거든요. 5, 4. 그럼 200만 원. 여기서 200만 원. 양쪽 받으면 얼마야? 400만 원. 자, 이제 내가 이 계약 한 건으로 얼마 번 거예요? 400 번 거야. 일주일에 계약서를 만약에 한 개만 썼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개. 그럼 4주잖아. 4, 4. 16. 곱하기 4니까. 그럼 월 얼마 버는 거죠? 1,600. 나 매출이 1,600만 원인 거야. 이런 자격증을 따로 오신 거야. 근데 저기 바깥에서 만 원만 깎아줘요. 이러면 안 되지. 계약서 한 번 쓰면 퉁 치고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 조금만 내가 더 잘해서 예를 들어서 브리핑도 잘하고 설명 잘해가지고 내가 한 달에 한 건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건이 아니라 일주일에 내 거는 했다. 내 건 하게 되면 4, 6, 24, 24, 24, 24, 24, 24, 24, 24. 6, 400이에요. 한 달에 6,400만 원을 볼 수 있는 직업이 어디 있냐고 대한민국에. 그 좋은 자격증인데 지금은 2022년, 23년, 24년이 부동산 하락기였거든요. 하락기다 보니까 거래가 없어서 힘들었지만 상승기 때는 일주일에가 아니라 하루에 3개, 4개가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매출이 5,6천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야. 그때는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공중에서 공부한다고 달려들다가 거래계약서 없고 요즘 폐업하고 이러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해서 화랑일 때 일을 해야 되는데 막 따니까 그때 와가지고 공부하니까 늦은 거지 그래서 자격증을 드디어 한 5년 만에 딴 거야 하려고 그랬더니 경기 또 죽어요 그럼 인생 잘못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이 자격증의 가치는 무한인데 내가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 만에 최대한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되고 난 직장을 다니니까 1차만 하고 내 5년에 2차를 하겠다 이거 되게 위험해요 최근에 1차 문제 2차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2차만 하시는 분들 중개사법에 민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동차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그럼 되려면 1차는 이론을 좀 알았는데 2차 과목은 실무거든요 자격증을 받았는데 내가 산업전선에 뛰어들었어 자 창업해봐 창업했어 근데 이 사람이 아파트 딱 보여주고 왔는데 이 사람 거 맞냐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이 자기 거라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돼?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권리 관계를 하기 위해서 권리 나오면 뭐예요? 권등기 등기부 뜯어봐야 돼요 그럼 등기부를 뜯어봐서 등기부에 누구라고 써있네 그리고 주민등록증 대조했네 맞네 이런 것들을 최소한할 줄 알아야 되니까 등기법을 배워야지 그럼 등기법을 이론에서 배워야 돼요? 실제 업무하는 실무에서 배워야 돼? 그게 실무 과목에 들어있는 거예요 취득하면서 세무 물어보는 거 당연하지 이 사람이 5억짜리 사는데 5억만 딱 갖고 마련해갖고 겨우 마련해서 왔어 그럼 이 사람 등기를 못 쳐요 취득세 내야 되잖아 등기비용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5,4,2,2,천만 원 정도가 세금이 있는데 그럼 5억 2천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집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거에 대해서 파는 사람은 양도세 물어볼 거고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 물어볼 거고 그리고 여기가 투기관계지구래요 그럼 거래하면 안 되죠? 거래하면 안 되는데 그걸 거래하고 앉아있어 그럼 안 돼 투기관계지구는 주택법에서 배우는데 어느 법에 있겠네? 그럼 뭐? 그럼 부동산공법에 있겠네? 그 부동산공법은 2차 과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하고 2차가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는 소양지직이 있으면 너 자격 있으니까 2차 보게 해줄게 근데 우리나라는 시험 보는 사이 너무 많아서 같은 날 보는 수밖에 없어서 같은 날 봤는데 1차도 과락 없이 평균 60이 넘었고 2차도 과락 없이 과목마다 낙방되는 점수가 40점이에요 그럼 40점 미만 없이 평균 6점이 되면 그러면 넌 자격증 주겠다 그럼 자격증 발급을 받은 순간부터 나는 이제 공인중개 사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이제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얻어야 되고 사무실을 임대한 다음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설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나는 공인중개사인데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잖아 그래서 법률에서 이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를 개요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야 근데 내 친구도 이번에 자격증을 땄대 근데 얘는 창업할 비용은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 사무실에서 일해라 내 소속 우리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소속하여서 업을 해라 해서 얘는 소속된 공인중개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격증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하는 일 보존만 해줘라 해서 중개보조원으로 들어와요 이 단어가 중개보조원이라는 단어 기분이 어때요? 보조원? 내가 뭐 비소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법률에서 쓰래요 중개사법 개정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제가 처음 자격증을 딸 때에는 실장님이 없고 소장님이 없고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법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 그리고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도와주는 사람 중개보조원 이거는 중개사법에서 하는 거야 그럼 중개사법도 실무니까 어느 법에 있어야 돼? 2차 그래서 지금 제가 2차 설명을 다 한 게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4과목 정도는 좀 알아야 그래서 실무 나가서 자격증 가졌는데 너 전문가라며 이거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된다면 자격증을 교부하겠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러 왔는데 저는 2차 과목 중에 이 과목 강의하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제 이름은 고상철이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부를 몇 번 해보셨던 분들은 제가 나름 조금 유명하거든요 이거 내 입으로 얘기 못하겠어 어떻게 아시죠 어쨌든 26년 동안 여기 강의했거든요 공인중개사에서는 부동산 공법 강의하고 저기 감정평가사 친구들한테는 감정평가 관계법구 강의하거든요 감정평가사들을 대상으로는 협회에서 평가사들 평가할 때 이거 조심해라 이런 강의하고 있고 대학교에서는 도시계획 전공했거든요 도시계획 강의하고 있고 일반인들한테는 도시개발, 디벨로퍼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근데 어디서 시작했냐면 법률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캐파가 넓어진 건데 이 부동산 공법이란 감옥을 잘 하면 언젠가는 어디 가서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공인중개사를 땄는데 나도 더 전문가가 돼서 감정평가사를 좀 따보겠다 그 실무 감옥에 얘는 꼭 들어가 있어요 주택관리사를 따보겠다 주택관리사도 자격증이잖아요 얘네도 또 있어요 부동산 공법은 어딜 가나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잘해주시면 써먹을 때도 있고 실무에도 써먹고 내가 재테크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감옥이라서 도움이 좀 되긴 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 법률이 몇 개인지 잘 봐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공법은 공법은 1500개가 넘는데 부동산만 규제하는 게 한 300개가 넘어요 300개를 다 공부하려면 20년 넘게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정말 중개와 관련된 것들만 끄집어서 옛날에 제가 99년도 처음 강의할 때는 9개 법이었어요 그때 9개 법이었는데 시험을 봤더니 꽈락이 제일 많은 과목이 공법인 거야 1년을 공부한 사람이 40점을 못 넘는 거예요 왜 그러니? 했더니 법이 너무 많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암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거 제도 바꿔라 그래서 9개 법에서 3개 법을 빼줬는데 보통 토지를 중개할 때 농지하고 임야 중에 어느 게 중개가 좀 많이 일어날까요? 농지가 많아서 농지법은 그대로 놨더라 그런데 산지관리법하고 살림법은 솔직히 알아야 되긴 하지만 중개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얘는 시험범위상에서만 빼자 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빼라 그래서 3개 법이 빠지면서 지금 현재 6개의 법만 공부하면 돼요 그 6개의 법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공시법하고 세법 있죠? 중개서법하고 걔네 법조문 다 더한 게 600개인데 공법 6개는 1500개예요 새로 졌지? 벌써? 양이 그러니까 법조문의 양이 여기가 공시세법, 중개서법이 요만큼이면 공법은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이 3개의 과목을 공부를 다 해도 얘보다도 적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내가 한 바퀴를 돌리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양이 많아서 어느 정도 점수가 고득점이 될 수 없는 과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을 믿고 가야 되니까 그 많은 1500개 조문 중에서 필요 없는 건 제가 다 걸러서 다 빼버렸고 그래도 잘 나오는 법조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자주 봐가지고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과를 얻게끔 제가 만들 거고 진행은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강의할 건데 이게 뭐라고 쓰였어요? 이게 뭐라고 쓰였어요? OT 뜻이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MT는 뭐야? 마시고 토하고 오 먹고 또 토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리엔테이션은 이 과목이 특성이 이거고 앞으로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되고 우리 선생님 중에서 어느 분이 제일 연세가 높아 보이세요? 이소원쌤 이거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니? 보고 있나? 송원희 형 어떻게 해? 송원희 형 형이 제일 많이 그래서 그래요? 제이 형님이십니다 제일 막내가 누울 것 같아요? 황지원 아니야 제가 제일 막내예요 우리 동갑이야 우리 둘이 동갑인데 동갑인데 제가 올해 강의를 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강의도 올라와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얘는 뭐 그렇게 오래 했어? 그래서 나이가 60인 줄 아시는데 저 아직까지 40대입니다 26년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40대인 거 보면 얼마나 오래전에 했는지는 알겠죠? 24살 때 그때 고정부 하다가 나와서 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부동산 공법만 강의했는데 첫 회는 민법 강의 하다가 돈 되는 과목은 공법이더라고 그래서 99년도에 민법 강의 1년 하고 2000년도 넘어올 때 공법 강의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니까 25년 차지 이 공법은 25년 동안 이것만 보고 온 사람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자꾸 1타라고 와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 나 듣기 싫은데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 있겠죠 돈 많이 주니까 1타지 돈 많이 받으면 1타예요 강사계는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안 믿겨져요? 여기 김포구에 와 있으니까 되게 없어 보여요? 아니야 좋으신 분들만 다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 믿고 가는데 스마트패스는 특징 자체가 개념이 11월 12월 달에는 시험에서 그래도 좀 기초적으로 좀 알고 시작하면 책 들어갈 때 되게 도움이 될 것들만 뽑아보겠다 그래서 제가 테마를 한 16개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테마 16개 잡고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생기면 테마 한 4개 더 해가지고 그것만 일단 알면 책 읽을 때 좀 덜 머리 아플 거 그거 머리 한 번 정리한 다음에 책으로 이제 1월 달부터 3월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할 건데 이거 가지고 4월 6월 달에 또 할 거야 근데 얘가 잘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잘 나오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을 제대로 혼자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해야 되는데 야간판 분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봐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가 4월 5월 6월에서 이제 끝나요 끝나게 되면 이제는 기출 문제를 봐야 되는 이유가 최근 10년간 나왔던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공법은 안 그래 양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많으니까 구석에서 내면 그냥 킬러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40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근데 공법은 10개에서 14개가 킬러 문제입니다 죽이려는 문제야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10개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30개밖에 못 맞추는 거예요 30개에 맞추면 몇 점인지 혹시 아세요? 75점입니다 공법 75점 맞은 사람들은 전국 등수예요 전국 100등 안에 들걸? 75점이 이거는 제가 이따가 표 보여드릴 건데 놀라진 않아도 돼 75점이면 진짜 잘한 거야 한 5년 공부한 사람도 70점을 못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 틀리려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들었던 거야 1년 동안 공부했는데 근데 이거를 죽어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70, 60점만 맞아도 학교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일단 75점이 만점이라고 보고 시작하지만 저는 75점까지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 중에 잘 나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 200제 하는 건데 이거는 기출 중에서도 올해 기출이 됐는데 내년에 안 나오는 기출문제 있을 거 아니야? 얘는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못하니까 선생님이 해야 돼요 기출문제 40개 중에 얘 안 나와 버리고 얘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만 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는 최소 60에서 70을 맞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파이널 총정리에서 총정리 요약 모의고사 하고 나면 시험량 가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진행되는 게 11월부터 6월까지가 하나의 교재로 갈 건데 이 교재가 어떻게 생겼냐면 교재 잠깐 보여드릴까요? 교재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카페인데 혹시 카페 아세요? 카페? 카페 아래? 카페라면 오늘 원고 다 남겼는데 제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여러분은 나중에 실무할 때 들어오시고 교재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제가 별명이 공법의 신인데 남들이 그렇게 공법의 신이라고 해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내가 설마 만들지는 않았겠죠? 신의 노트라고 해서 이게 행정청 관련돼서 제가 설명하면 나중에 막 판서 따라 써요 따라 쓰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놓은 거니까 내가 아까 물어봐야지 제가 아까 부동산이 뭐예요? 라고 하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야? 움직이는 재산이야? 그렇게 대답하지 말랬죠? 초딩된다고 초딩된다고 하지 말랬죠? 얘네들의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럼 뭐랬지? 소유권의 명시방법이야 소유권의 명시방법이 얘 같은 경우 신발하고 얘 안경 있죠? 얘 동산이잖아 얘 아까 뭘로 한댔죠? 점유 토지하고 건물은 등기 근데 토지는 무슨 등기? 토지 등기 건물은 건물 등기 그래서 이걸로 하는데 이걸 일일이 나중에 다 따랐으면 불편해서 제가 이거를 한 220페이지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시험에 나올 것만 다 해놓은 거라서 이거 보면 짜증날 수도 있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할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용도지역이란 말은 태어나서 한 번 정도는 들어봤죠? 용도지역,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용도지역을 왜 지정했냐 무슨 계획으로 지정했냐 이게 순서를 체계로 써놓은 거거든요 용도지역 배고 난 다음에 용도지역으로 안 되니까 용도지구라는 걸 또 만들어요 용도지구는 또 어디가 붙어 있는 거야? 나중에 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듣기는 다 들었는데 복잡해 어디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서 한 장으로 정리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랑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제가 빈칸 이렇게 해 놓은 거 갖고 연습하면서 외우면 돼요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좀 돼 있어야 돼서 설명을 한 거고 교재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걸로 갈 건데 그때까지는 아마 테마 1, 테마 2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갈 거예요 정말 이해 되셨죠? 그리고 중간에 제가 확인 문제라고 놓은 건 기출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이 테마 정리한 다음에 이게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감정평가사 기출문제거든요 얘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런 유형으로 나오니까 법조문 이거는 외워야 된다고 하면 이걸로 가면 되고 기초 지문인데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 중에서 틀린 거 찾아라, 옳은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공부할 때는요 틀린 지문으로 보는 것보다 옳은 지문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옳은 지문인데 뭐를 틀리게 하냐를 아셔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 어쩌고저쩌고 써놨는데 이게 맞는 지문인데 20회 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밑 쫓아놨죠 시험에서 기본계획을 관리계획으로 바꾼 게 시험 문제야 그럼 이제 저랑 연습하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 뭐야? 이렇게 하면 대답할 정도가 되는 순간 지문이 외워지는 거라서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하고 이론하고 문제하고 해서 한 바퀴 돈 다음에 심화에 일어날 때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두 바퀴를 돌렸는데 공법이 60이 안 나와?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목표로 저는 진행할 거라고 그 목표로 사람이 있죠 사람이긴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지 인간아 그러잖아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부동산에 부자도 한 번도 못 보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을 제가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는 건데 저는 완전 처음 하는 초보입니다 시험 문제가 어떤 유형이고 선생님께 배우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여러 명이니까 지문하시는 분들이 너 어떤 놈이야? 이렇게 궁금하대 맨날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적중했는지도 알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했길래 제가 답글을 몇 글 남겼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일단 우리는 공인융기사 시험인데 쟤는 부동산 공법은 1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 실무 과목인데 40문제가 나온다 했죠 40문제가 전부 다 객관식 뭐예요? 오지선다야 오지선다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데 그 문제 유형을 1년 동안 내가 11월부터 내년 10월 넷째 주까지 공부를 해서 시험장 가서 40문제를 풀고 내가 거기서 꽈락 없이 몇 점을 맞춰줘야 돼요? 평균 60을 맞춰주면 자격증 죽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부동산 공법 할 때 부동산하고 공법 합성을 했죠 공법은 1500개 정도 있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하는 법은 몇 개? 300개 중에서 우리가 모든 법을 다 배워요 6개만 배운다 했어요 6개의 법률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6개 법 중에서 건물 규제하는 법 2개랑 토지 규제하는 법 4개를 배울 거예요 건물 규제하는 법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이라는 걸 배울 거고 나머지는 다 토지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거를 할 건데 우리가 몇 회 준비하는 거죠? 우리 몇 회 준비하는 거예요? 36회 여기서 희소식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희소식이 뭐냐면 어저껏 시험을 36번 보면서 시험이 어려웠다 쉬웠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이 쉬운 애가 있고 어려운 애가 있잖아 홀수해가 어려운 애입니다 홀수해가 이때가 어려워 그래서 웬만하면 홀수해 때는 시험 보지 마세요 근데 우리 몇 회예요? 짝수해 짝수해가 좀 쉬워요 기출문제 나왔던 거 보면 짝수해가 공법은 좀 쉬웠고 홀수가 계속 어려웠어요 근데 마침 올해 35회가 어려웠어요 36회, 34회보다 그럼 이제 우리는 몇 회 준비하는 거죠? 희소식이야 그나마 35회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보시고 그리고 제가 적중한 거 90%라고 썼는데 어그 끈 거죠 90%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 80%? 85%? 이 정도 될 것 같아 기본서 했을 때, 요약집 했을 때, 문제풀이 했을 때 다 얘기했었어요 다 했는데 아예 얘기 안 한 게 한 4개 정도 나왔어요 저 킬러 문제라고 구석에 있는 거 걔네들은 뭐 강의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어차피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전 아예 안 해버렸고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건데 근데 최소한 그래도 80% 이상은 적중을 하는데 그 6과목을 배우는 사람이 이 공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좀 있지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동차를 하시는 분들이 80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적중했냐 이게 가장 최근 시험보기, 오늘이 시험이다 그러면 최근 한 2, 3주 안에 공부했던 게 많이 나와야 적중이 되는 거지 1월달에 한 게 나오면 다 했어 1월달에 그래서 최근에 한 게 우리가 시험이 토요일인데 금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지익남이라고 아세요? 지익남 지문 읽어주는 남자라고 있어요 지문 읽어주는 남자 그래서 백선 지문 만들어 놓고 오른 지문인데 좀 나올 가능성 있는 지문들 자주 봅시다 해서 10월 1일날 제가 밴드에다 자료 올려놓고 시험보기 전날 다시 만납시다 라고 해서 뿌려놨던 자료인데 그게 이제 금요일날 오후 2시에 라이브로 들어왔어요 다 유튜브로 들어와서 한 건데 그때 15번 있죠 15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이거 유튜브 찍었던 건데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이게 무슨 말이야?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성장관리계획구역? 공법에서 쓰는 용어는 평상시 여러분들이 쓰던 용어들이 거의 아닐 거예요 어저께 민법할 때까지만 해도 재밌었을 거예요 뭐 집을 파니 안 파니 산이 많이 뭐 이런 거 하자 서로 근데 이제 어떤 거 나오냐면 집을 지으려면 허가받아라 인가받아라 승인받아라 이제부터 딱딱해지거든 단어 자체가 딱딱해서 성장을 관리해서 계획하에 개발하려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전국 땅을 두 개 형태로 나눠놨어요 보전할 땅 그리고 개발할 땅 이렇게 나눠놓고 현재 개발해도 되는 땅이면 이런 땅들을 사야지만 개발이 되고 이런 땅 사면 안 돼요 그걸 미리 해당 국가가 다 계획으로 묶어놨어요 쓰임새라고 해서 쓰임새를 좀 어려운 말로 용도라고 해요 그래서 땅의 쓰임새 땅이 뭐야 지역이지 그래서 땅의 쓰임새를 용도지역이라고 해놓고 크게 보전할 땅 개발할 땅 두 개로 나눴다 근데 그거를 두 개로 딱 구분하려니까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보전할 땅 개발할 땅 중에서 도시지역은 개발할 땅이라고 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보전할 땅이라고 하자 두 개를 구분한 거야 근데 도시지역 외를 가서 보니까 농사짓는 땅 있고 나무 있는 땅들도 있고 그리고 역사 문화적으로 문화재로 보전해야 될 땅들도 많은데 이걸 똑같이 한 개로 나누기 좀 애매해서 그러면 현재는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해놨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느낌상 보세요 이 세 가지 땅 중에 별로 나 기분 안 좋아 어떻게 더 들은 거 있나 보네 여기서 무슨 글자 붙어요? 그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땅에 있어요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수평리 150번지 구례 아세요 구례? 구례 몰라? 순천 밑에 있어요 순천 밑에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주신 땅인데 제일 먼저 제가 확인한 게 용도지역이 뭔지 확인하려고 봤더니 자연환경 보전지역 써있더라고요 밤나무 많아요 근데 밤나무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가 이거 이거 이것만 해라 라고 규제해놨는데 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 두 번째가 묘지 그리고 없어 그럼 제가 이 땅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야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싸요 팔 생각도 별로 없고 많이 받을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갖고 있지 뭐 아버지 주신 건데 근데 농림지역은 얘보다는 좀 괜찮은 게 농사라도 짓고 나무라도 키울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땅에 농사 지을 수 있고 나무 키울 수 있어 그래서 농지하고 살림을 줄인 말이에요 아까 남자친구 두 글자로 남친 농지하고 살림 줄여서 농림 농산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농림지역이라고 한 거야 그럼 얘도 보존해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보존해야 되는데 나중에 아 이거 도시로 좀 개발을 좀 하고 싶은데 얘를 갖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럼 얘네들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관리 좀 하다가 여기로 보내자 라고 해서 빼놓은 게 관리지역이에요 그럼 얘는 성격이 도시 성격도 있고 농림지역 성격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적 성격도 있으니 남들이 봤을 때 얘로 지형하기 애매할 때 얘로 지형했구나라는 걸 나타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세 개로 세분하는데 보존관리랑 생산관리랑 계획관리로 나눴거든요? 이거는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 외우는 건 저랑 같이 하면 돼 자 여기 자연환경 무슨 적 써 있어요? 얘로 지형하기 애매하니까 일로 갔거든요? 그럼 이 세 단어 중에 뭐가 제일 어울리세요? 보존관리가 제일 어울리잖아 그래서 법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하는 지역에서 보존관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 임산물 생산하는 지역이잖아 그럼 이거로 지형하기 좀 애매하면 이리 와 무슨 관리로 가라 생산관리로 그리고 현재는 이게 봐요 보존할 땅인데 나중에 도시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얘를 도시지역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거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되니까 무슨 관리로? 계획관리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지형하기 애매할 때 하는 걸 무슨 관리라고 한다? 계획관리를 한대요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매각물건으로 5개의 땅이 나왔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든 뭘 하든 뭔가를 개발하고 싶다면 어느 땅이 제일 유리하겠네? 계획관리가 유리하겠지 계획관리라고 지정이 된 땅이 남들보다 개발 가능성도 높고 지울 수 있는 종류도 되게 많고 규모도 크게 질 수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는 건피율이라고 그래요 세울권자 덮을패자 쓰거든요 내가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땅에다가 세워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세워서 덮었어 덮었는데 이 땅이 100평이다 100평이면 100평을 다 덮을 수는 없어 왜 없을까? 100평을 다 덮으면 내가 지나갈 수가 없잖아 남의 땅을 지나가면 너 안 나가 이럴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울 때 어느 지역은 90%까지 해라 어느 지역은 30%까지 해라 이걸 다 정해놨는데 여기가 개발할 땅이에요? 보존할 땅이에요? 보존할 땅이라 얘네들은 다 20%로 해놨어요 다 20%로 해놨는데 도시로 개발할 가능성 있는 놈은 좀 크게 해도 되지 않냐 두 배 완화해라 해서 계획관리는 40%로 돼 있어 그럼 나머지는 다 몇 프로예요? 20%야 그럼 얘는 40%고 얘는 20%인데 같은 100평이면 어디가 비싸겠네 그렇죠? 얘가 두 배 이상은 비싸야지 그러니까 보자마자 계획관리야 좋은 땅이네 이게 나오는 거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원래 개발하지 말고 뭐 하래요? 보존할 건데 지금 현재 개발을 하려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지역 좀 개발 좀 해보자 해보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난개발되지 않게 하려면 철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성장을 관리한다 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만약에 이렇게 지정했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노란 색깔 땅은요 보존할 땅이지만 앞으로 뭐 하려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대요 근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성장관리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이 계획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얘한테 묶여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해요 대신에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는 애들한테는 인센티브 줘야지 그 인센티브를 야 너 100평 중에 너 20평밖에 못 짓잖아 30평 짓게 해줄게 개입장에서는 말 듣겠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10%씩 완화해줘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원래 몇 프로였는데 20%인데 얘 몇 프로로 완화되겠네 30% 그럼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40%인데 10% 완화하면 50%까지 완화해주겠대 이 구역에서는 근데 여기는 절대 개발하면 안 되는 땅이 두 개가 있어요 어느 땅? 보존관리라는 얘네들은 완화해주면 안 돼 그래서 보존자 들어가는 애들을 빼고 10%씩 완화해주는 겁니다 그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 이게 봐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저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폐율을 아까 완화해준댔죠 글씨가 너무 작지 글씨 보이세요? 원래는 계획관리가 아까 건폐율이 원래는 대한민국은 40% 이하를 했잖아요 근데 몇 프로 됐네? 여기서 여기서 여기는 40이 아니라 몇 프로? 50%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집, 미개발집, 보존할당은 20%가 아니라 30% 근데 누구는 안 된대? 보존 들어가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가 안 돼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좀 알고 가세요 라고 했던 건데 얘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뭐라 뭐라 하니까 여기 댓글 막 치고 있죠? 보고 있나? 자 볼게요 이게 35에 52번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해야 하는 법률이라는 게 12문제 나오는데 그게 41번부터 52번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해야 하는 법령을 써있죠? 여기서 성장관리계획구역 방금 전에 얘기했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까지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 찾아라 그러면 답이 둘 중에 하나야 계획관리 아니면 보존 들어가는 애야 아까 계획관리는 30이 아니라 50이고 그리고 보존자 들어가는 애는 안 된다 했죠 그럼 계획관리는 안 써있으니까 보존자 보이죠? 얘는 완화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아닌 거 찾아라 했으니까 3번 찍어야지 그러면 아 이거 찍고 나오면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 나오면 자기 생각에 수학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틀린 사람은 진짜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주는 문제인데도요 안 들어본 사람은 공법은 못 찍어요 그럼 하나 더 볼까? 이게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그 내용의 10번인데 10번은 공동구라는 게 뭐냐면 공동구라는 게 빌공자 써요 그래서 혹시 여기 오실 때 전봇대 보셨나요? 지나갈 때 전봇대 보셨어? 앞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걸어다녀요? 여기 한강 신도시 있죠? 김포 신도시 거기 가면 전봇대가 없어요 전봇대 봤어? 거기서? 어떤 분이 봤대 그 신호등이야 전봇대 아니에요 전봇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봇대는 전봇대는 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전선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전선이 신도시 가면 없는 거야 왜 없어요?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큰 관에다가 여기다가 전기선 통신선 하수도관 이거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지하에 공동으로 묻은 콘크리트 구 이게 공동구예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도심지에 이거를 설치하려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도로를 다 들어가지고 넣고 받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정부가 앞으로 신도시 만들 때 이런 두 번 일을 하지 말자 그러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땅이 크다가 200만 제곱미터거든요 200만 제곱미터를 넘는 신도시를 만들면 의무적으로 넣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얼마를 초과하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신도시면 무조건 다 넣어야 돼 대표적인 우리나라 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하면 신도시 만드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도 신도시잖아 정비사업도 신도시 구신도시 재정비하는 사업이에요 도청 이전 신도시 이런 신도시들이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초과면 200만 초과면 의무적으로 하래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 1번 아니면 2번이 제일 잘 나오는데 이 비싸게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자기는 죽어도 이거 쓰겠대 그럼 안 되잖아요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동구가 설치되었을 때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빠짐없이 수용되어야 한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할 것들이 있어 화재가 나거나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습기하고 폭발하는 거야 하수도관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아요 그리고 가스관은 폭발 우려 있잖아 그래서 얘네 둘은 위험하니까 심이 거쳐서 늘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게 해놨어요 얘 위험하니까 커 커 안 따라할 거야 커 가가 뭐야? 가스관 가스관 하하가 뭐야? 하수도관 그래서 가스관 하수도관은 시험에 맨날 다 답으로 나오는 데 가서 나머지 4개 써놓은 다음에 쟤들 중에 하나 딱 집어넣고 반드시 수용되어야 되는 시설이 아닌 거 고르세요 그러면 가스관 아니면 하수관이 답이라 저는 이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형으로 나와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요게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요거는 외우고 가야죠 하고 했는데 46번에 나왔어요 국토계 법령상 도시공객 시설 아직 안 배웠는데 도시공객 시설이 현재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오른 거 찾아라 했는데 1번부터 5번 중에서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일단 요 3번이 맞는지만 확인할게요 택지개발축진법의 무슨 사업이다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이죠 신도시야 얼마 초과하면 200만점이 초과하면 얘 아까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위한다 맞잖아요 맞는 거면 동그라미 쳐야 되죠 오른 거 찾으라며 그럼 답 몇 번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안 봐도 답은 일단 3번이잖아 일단 3번이 맞죠 2번 잠깐 볼게요 공동구 비용 설치 비용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공동구가 설치가 됐대요 그럼 수용될 거 빠짐없이 수용되어야 한댔죠 근데 아까 두 가지는 심의 거쳐서 안 넣을 수도 있다며 카가 뭐야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관이에요 쓰레기 수송관은 얘 협의의 심의 거쳐야 돼 이런 거 안 거쳐 심의 거치는 거 카가 그러니까 가스관하고 하수도관만 심의 거치는 거야 얘는 협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트인 거잖아 그러니까 옳은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이 나왔을 때 OX만 되면 돼요 근데 분명히 나는 시험 전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틀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을 때 잔 거지 두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1월달 2월달에 한 거 아니라 시험복이 바로 전달한 건데도 나오고 있는데 약간 집중이 좀 안 되면 놓칠 수도 있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국토개혁법 할 때 총 40문제 중에 어떤 법은 12문제 나오고 어떤 법은 7문제 나오고 어떤 법은 7문제 어떤 법은 6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법이 국토개혁법이에요 몇 문제? 제가 아까 몇 점만 넘어도 아까 성공이라고 그랬지? 이 점수만 넘어도 성공이다 아니야 공법은 40점 40점이에요 40점 미만이 43%였어 그러니까 절반이 과락을 못 넘는다는 거야 시험 본 사람 중에서 그러면 40점을 넘어야 돼 최소 그럼 최소 넘으려면 16개 맞춰야 되거든요 얘 왜 문제 나오네 그럼 얘 다 맞추고 나머지 번호 한 번호로 쫙 밀면 17개 맞았거든요 얘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이 12개를 다 못 맞춰요 킬러 문제가 있다고 틀려라라고 하는 문제가 이번에 한 문제 나왔어요 이번에 나왔는데 걔는 약간 공부 한 번도 안 했던 거 나왔어 나머지 11개 다 했거든요 11문제 다 맞은 사람은 아무거나 찍어도 일단 학교 가는데 지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제일 중요한 법인 거거든 근데 아까 전에 했던 게 성장관리계획구역 지형되면 건피율은 40%까지 완화되는 건 계획관리 40%에서 50% 완화되는 건 계획관리 나머지는 몇 프로? 30% 근데 무슨 글자 들어가는 안 된다 그걸 일단 했죠 공동구라는 거는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설치해야 돼요 200만 초가 무조건 설치해야 되잖아 두 개 맞춘 거야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다섯 개 맞출 수 있다는 거 보여주려는 거예요 시국태라는 건 제가 만든 말인데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이고 시잘부라고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특강에서 시잘부라고 해서 제가 만든 특강 이름인데 지금 전국에서 다 쓰고 있어요 웃자고 그러면 웃어요 저거 특강 할 때 이 질문을 꼭 볼 때 저는 두 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첫 번째가 용도지구라고 돼 있거든요 아까 저는 용도지옥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용도 뭐라고 썼어요 기존의 용도지역이 대한민국에 다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하나 물어보자 강남에 있는 상업지역이 있고요 여기 김포시의 상업지역이 있어요 건축물이 똑같은 따위인데 강남이 높을까 김포시가 높을까 강남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같은 상업이에요 근데 김포에는 뭐가 있어요 공항이 있어 공항 공항이 있으니까 얘는 최고 높이 제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상업지역인데 얘는 이렇게 해줘 놓고 얘는 이렇게 못 찍게 해놨어요 강남까지 규제할 필요 없지 김포공항 주변만 하면 되니까 여기 지역 주변에는 이렇게 해서 항공기 관련돼서 이착륙하는 데가 고도지구가 있어요 용도지역으로 행위자인이 안 되니까 하나 더 만든 게 용도 뭐예요? 지구야 근데 아까 전에 용도지역이 도시다 관리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걔가 21개가 있는데 용도지구는 용도시구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열었어요? 9개 있어요 9개가 용도지구가 있는데 걔네들 중에서 행위자인이 나오는 거 아니면 세분되는 거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행위자인이 최근에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세분되는 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제일 잘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네 가지는 옆에 빈칸이죠 세분이 안 돼서 근데 얘네들 1번부터 5번까지는 막 쭉쭉쭉 써놨죠 이거를 우리 기존에 있던 거를 다시 나누는 걸 세분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 혹시 경관지구라고 보이시죠 경관지구는 도심지 내에서도 경관을 유지해야 되지만 저기 시내 바깥에 나가면 물가 주변 있죠 거기도 경관을 유지해야 되는데 똑같은 경관으로 유지하려면 규제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도심지 내에 경관을 유지하겠다 시가지 경관 무슨 경관? 시가지 경관 그리고 저기 해안변 하천변 있죠 경관 유지하겠다 자연경관 양평 가다 보면 물가 있죠 그걸 특화경관 해가지고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이렇게 세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자시특 이러거든요 한번 따라해봐요 자시특 자수의 시가지 경찰관이 가장 좋아하는 애 누구요? 자수의 시가지 경찰관이 경관이야 자수의 시가지 특화지구 이거 세 가지거든요 시험장 가면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다음 용도 지구 중에 세분을 나열하는 것인데 올바르게 된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예요 보시면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 3회 48번으로 만들었던 건데 빨간 색깔로 하자 국토개입법 영상 용도 지구와 여기 써있죠 세분 연결이 된 것을 모두 몇 개냐 제대로 된 게 그러면 경관지구 나왔겠죠 그럼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시가오경관 특화경관 맞아요? 자수의 시가지 그랬잖아 시가지 시가지라고 그랬잖아 틀렸잖아 이런 유형이야 걔는 틀렸으니까 1번은 다 많이네 그런 거 묻는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개발지능지구예요 개발지능지구는 목적이 5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험은 아까 4지선다예요? 3지선다예요? 5지선다니까 얘를 제일 좋아해요 5개 지문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보세요 개발지능이란 말은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개발을 지능하겠다 그럼 여기가 녹지지역인데 여기가 농림지역인데 보존할 땅들 있죠 재단에다가 나 여기 공장을 짓고 싶은데 보존하라고 돼서 공장을 못 지어요 그럼 여기다가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라고 지정해버리면 여기 지역에만 농산물, 임산물, 제조 공장 있죠 그런 걸 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럼 행위자한이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얘 지정되면 되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개발지능지구 지정하겠다고 뭐라고 나오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지정하냐 이래야 돼요? 이거는 감사합니다예요 개발지능지구 지정되는 순간 규제가 완화되는 거거든 그런데 목적이 어떤 개발이냐 했는데 아파트 짓겠대요 그럼 아파트 짓 거니까 주거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거개발지능지구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얘는 아파트 주로 짓는 땅이에요 도시 바깥에서 그런데 창고랑 공장 같은 거 산업단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산업이면 공장 유통이면 물류창고 짓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짓겠다 도시 외곽에 관광지를 좀 개발해보겠대 휴양지를 관광휴양개발이다 해서 관광휴양개발지능 이게 목적인 거야 처음에는 세 가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야 근데 여기 주거기능하고 관광지 같이 기능 넣으면 안 될까 그럼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두 개가 복합된 거예요 복합되니까 복합개발지능지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 이상이 들어가면 복합개발지능지구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다른 특정한 거 개발하겠다 그러면 특정개발지능지구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주산관복특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 따라해봐요 주산관복특 인터넷도 해 인터넷도 해 주산관복특 그럼 해볼게요 해봐야지 안 보이잖아 주산관복특 할 때 주가 뭐예요 주거개발지능지구 산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그 주산 그 다음 뭐예요 관 관광 휴양개발지능지구 주산관복이 뭐예요 복합개발지능지구 특 이게 입에서 뱉어내야 사람은 뇌로 다시 인식되는 거야 제가 말하라고 할 때 크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내 입에서 그냥 주산관복특 주산관복특 몇 번 하면서 외워지는 거지 집에 가서 외워야지 이렇게 하시면 의미 없어요 최소한 수업시간에 해도 돼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세분되는 것들 나열한 것 중에서 이 리을 보시면 개발지능지구라고 돼 있죠 주거개발지능지구 있었나 있었어요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있었나 관광단지 개발 있었나 언제 단지야 관광 휴양개발 이랬잖아 앞글자 딴 사람 다 튄 거야 관이니까 관 맞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관광 휴양개발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복이 뭐예요 복합개발지능지구 이거 맞네 특이 뭐예요 용도는 안 들어가죠 특정개발지능지구잖아요 그럼 이제 얘도 틀렸네 이런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 냈던 건데 우리 시험에서 50번에 나왔어요 구토개법령에서 개발지능지구를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래요 이거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게요 개발지능지구가 아까 주, 산, 관, 복, 특 이거였잖아 그럼 주가 뭐였지 주거개발지능지구 맞죠 산이 뭐지 산이 뭐였어요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인데 없죠 관이 뭐였지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있었죠 복이 뭐야 복합개발지능지구 특, 특정개발지능지구 그렇다면 이번이네 지금 제가 세 문제 풀었잖아 어마하게 어려워요 아니잖아 시험보기 며시전이다 한 거잖아요 그때만 제정신 차리고 있어도 맞출 수 있다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있는데 중요시설물 개발지능지구는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왜 중요시설물이 나왔어요 보호지구가 여기 보시면 보호지구 보이세요 보호지구가 역중생이라고 그래서 역사문화보호지구가 있어요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세 개가 있는데 요거를 가지듯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출제하는 유형이 딱 두 가지 유형이구나 용도지구 아홉 개 중에 세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되는 건 어떻게 세분이 되냐 읽어둔 다음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행위제한이거든 행위제한인데 이번 시험에는 행위제한이 안 나왔어요 그럼 36회 때는 저 이거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전 이거 열심히 할 거야 36회는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했던 그 강의를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많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꼭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또 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손 장지 짓게요 그럼 이제 얘 공부하거나 특례 규정 봐야 되거든 그럼 이제는 아 얘 위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공부하면 돼 그럼 여기 50번 문제였고 그 다음에 여기 48번인데 이게 제가 그때 저 여기 학원 처음 강의한 게 요 날이거든요 일주일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여기 특강하러 왔을 때 아침에 그 4시간 신의 뭐야 벼락치기 특강 그때 제가 왔을 때 했던 자료가 이게 신의 노트 자료 아까 그 자료인데 잘 봐요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을 하는 게 아까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도시회의지역으로 나눠진 됐죠 도시지역은 관리지역, 외의지역은 농림지역, 자연환경으로 나눠진 됐잖아 이걸 뭐라 불러죠 지금 용도지역을 누가 지정하냐면 해당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하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을 짜가지고 구역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을 짜려면 여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주민들이 의견 제시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다른 행정위안 협의도 하고 심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정한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칠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특예로 도시계획 절차를 안 거치고도 용도지역 지정된 거로 보면 특별히 예외 주는 거죠 그걸 우리 특예라고 하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원래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데 저게 시간이 한 1년 이상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야 이거 이런 경우는 계획이고 뭐고 안 따지고 지정된 거로 보는 특예랑 결정고시된 거로 보는 특예로 인정을 하겠다 해서 시험은 특예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격상 여기 잠깐 보실래요 따라와야 되는데 여기 관리지역은 어디로 가려고 준비 중이었지 도시적으로 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여기다가 농사만 짓겠다고 농업진흥지역을 제한한 거예요 농업진흥지역 옛날에 절대 농지라고 하던 건데 농업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거든요 그럼 얘 도시로 갈 확률이 있을까 그럼 얘를 굳이 여기 있는 게 맞을까요 얘 원래 있는 땅으로 보내는 게 맞아 원래 있는 땅이 농림지역 같으세요 자연학리 같으세요 어떻게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잘 하죠 그럼 얘 농림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하고 이 절차가 아깝잖아 그래서 특예로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제한하면 하는 순간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가 특예예요 여기 봐요 어느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한하는 순간 당의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정고시 특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48번 48번 이거 옛날 여기서 왔던 거 김포중앙이라고 써있네 48번 보이죠 이게 국토개협법 영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5번 볼게요 어느 지역에서 도시로 준비 가려고 준비한 땅이었어 이 땅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했네 그럼 도시로 가겠다 안 가겠다 너 원래 살던데 어디니 어디에 농림지역 그러면 이 지정고시가 된 지역은 국토개협법에 따라 용도지역 뭘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네 이거 다 5번이네 옳은 거 찾아보면 일단 5번인 거죠 결론은 저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구나 분명히 이거 다 일주일 안 했던 거란 말이에요 벌써 지금 몇 개째예요? 4개 12개 중에 4개 맞췄어 벌써 기분 안 좋으세요? 왜 그러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뭐냐면 용도지역이 있는데 얘로 안 되니까 위에다가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아까 보호지구 막 지정했잖아요 용도지구하고 용도지역으로 안 되니까 도시 전체 개념상 규제를 엄청 엄격하게 하려고 만든 게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배울 건데 혹시 그린벨트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처음 공부하신 분도 그린벨트는 들어봤을 거 아니야? 한국말로 그린벨트의 뜻이 뭐냐면 한글말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도시잖아요 보시면 여기 옆에 있는 도시 예를 들어 서울시 옆에 구리라고 들어봤나?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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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짧아가지고 구리 밖에 구리 안에 다 가는 곳을 구리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서울이 있으면 얘는 구리시 옆에 교문동이라고 있거든요 교문동 사는 친구한테 너 어디 살아 그러면 서울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잠실 옆에 풍납동이라고 있거든요 풍납동 사는 친구한테 너 어디 살아 그러면 잠실이래요 풍납동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냥 어디야 하면서 귀찮아져요 제 친구 중에 얼마 전에 분당으로 이사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분당으로 너 분당으로 이사 왔다며 그랬더니 얘가 새 아파트가 판교에 있죠 그래서 내가 너 분당으로 이사 왔다며 그랬더니 아니 이래 판교래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당이 있는데 분당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야 판교가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분당으로 이사한이한테 너 성남 이사 왔다며 그러잖아요 성남시 성남 하지마 분당 이렇게 하여 성남시 분당구인데 분당이란 말이 더 좋다 성남은 왠지 약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걸 먹어요 서울이란 애가 얘를 먹어 옆에 있는 시들을 다 먹으니까 도시가 너무 가되어야 될까 봐 여기 끄트머리를 이렇게 해서 개발을 못하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근데 개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면은 무슨 색깔로 보일까 초록 색깔로 보여요 그래서 그린이라고 그래요 허리벨트 모양이라서 벨트 이렇게 한 거야 벨트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그린 벨트 근데 목적은 뭐예요 개발을 제한하는 거야 근데 규제가 세기 때문에 구역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한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 이게 무슨 말인지 아겠지 근데 얘를 묶어놓고 뭘 묶어놓고 했는데 너무 그동안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한번 도시를 살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혹시 청량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청량리에 대한 내 기억은 좀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이에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안 좋은 표현이에요 제 기억에 되게 허름했고 가평에 우리 MT 가려고 무조건 청량리역 갔거든요 광장에서 일단 기타 망가진 거라도 메고 있어 다 뭐 그냥 이따 하고 있다 가려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지금 청량리 가면 우리 어렸을 때 알았던 청량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능이 떨어지니까 재정비를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인천역 가보시면 인천역 앞에 차이나타운 뭐 가본 게 한 개도 없지 차이나타운 바로 앞에 인천역 있는데 인천역 보고 있으면 19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바글바글하는데 기능이 떨어져서 기능을 살리고 싶은데 이게 뭔가를 하려면 도로도 부족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좀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처음 나왔던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있었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있었는데 단어가 입지를 규제하는 거를 최소화시켜서 엄청 개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실질적으로 뭐 기부채납하고 뭐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패가 돼가지고 이를 폐지하면서 올해 2월달에 우리도 제대로 된 도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거 없애 없애고 나누자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하자 기존에 있던 도시들이 있는데 여기를 싹 밀어서 재판으로 해봐라 다시 그래서 예전에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건물이 있어요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건물이 있어요 이게 배를 올려놨는데 마리나베이 마리나베이라고 해서 사람들 여기 호텔 위에서 수영장에서 하늘에서 수영장 찍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쌍용건설에서 우리나라에서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지을 때 그 지역이 완전히 공장단지였었어요 기능 떨어졌는데 살리고 싶은데 이거 싹 밀어가지고 야 이거 호텔 같은 관광호텔 만들어 놓고 사람들 외국인들 오면 여기서 그냥 때려받고 싱가포르는 좋은 곳이라는 거 보여주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걸 완전히 갈아엎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힌도아지에다가 새로 건물 짓게 해버린 거야 혁신적으로 만든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베낀 게 그럼 우리 힌도아지에다가 혁신적으로 개발해서 도시를 아주 그냥 재구조화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공간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걸 만든 거거든요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지정하면서 도시혁신구역이라고 만들었어 무슨 구역이야? 도시혁신구역 그럼 여기 완전히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규제가 엄청 완화되겠죠 그럼 특이한 건물들은 막 질하는 거야 여기 근데 이거 만들면서 근데 기존에 있던 애를 싹 밀기 애매한 곳이 있더라 청사가 있는데 청사가 오래돼가지고 저녁에 다 퇴근하고 나면 여기가 슬로마 되는 거야 공장단지가 오래되는데 얘네들이 퇴근하고 나면 슬로마 되는 거야 이거를 좀 어떻게 살려보자 그럼 여기다가 주거기능 넣고 상업기능 넣자 그래서 여러 기증 넣어서 한번 대포 완화해서 못 나가게 해보자 그럼 기능이 하나예요 복합된 거야 복합용도 주고 만든 거야 그럼 이제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을 만들면 대규모로 건물을 엄청나게 짓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건축법에서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런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여기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겠다가 건축법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간재구조학에 따라 도시혁신구역에 가고 복합용도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당의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지해버리거든요 지정하는 순간 특별건축구역인 거야 그래야 규제를 완화받아 바로 질 거기 때문에 이게 신설이 됐는데 이게 여기서 45번으로 나왔어요 국토계 법령상 해당 구역이 지정이 됐을 때 건축법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고르라는 거야 아까 특별건축구역으로 보는 게 도복이었죠 도가 뭐였지? 도시혁신구역, 복 복합용도구역, 기형, 니형, 골라라에서 2번이 답인 거야 이 정도 수준은 전날 했으니까 일주일 전에 했으니까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집중도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 솔직히 지금 1시간 지나가니까 미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가 9시 반까지 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 쉴 거야 이것만 하면 쉴 건데 지금 45번까지 5문제 풀었잖아요 12문제 중에서 5문제 풀었는데 결론은 내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은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어 잘 나오는 거 먼저 잘 해두고 여러 번 봐 둔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문제 풀이하면서 실력 늘리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스마트 패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거 보고 갈게요 올해가 35회를 받고 여러분은 몇 회 준비하시는 거예요? 36회 준비하는 겁니다 36회 이것만 보면 이제 끝나요 1번부터 2번 오지선다잖아 1, 2, 3, 4, 5 했을 때 어떤 분이 한 번으로 쭉 미르면 합격할 수 있나요? 이런 걸 질문해요 제가 이제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정답 나왔던 걸 다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봐요 1번으로 쭉 밀잖아요 그럼 얘 몇 개 맞네? 8개 얘 몇 개 맞아요? 31회 때는 7개 맞아요 32회 때는 재수 좋아서 9개 맞아 근데 9개 맞았잖아요? 자칫을 해야 되는데 아까 꽈락이 몇 점이라고? 40점 40점이 되려면 16개 맞아야 돼요 얘 꽈락이야 그러니까 한 번으로 찍었는데 뭐 꽈락을 넘을 수 있냐? 절대 못 넘어요 그냥 요행 바라면 안 돼요 근데 하나 더 할게요 이게 얘네가 만약에 1번으로 정답을 40개를 다 만들어놨어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냐고 1번으로 다 찍었어 얘가 수석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번호가 5개면 40문제니까 8호 40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딱 배분한 게 30회 때 다 8개 만들어놨잖아 8개 만들어놨고 얘는 9개 나온 적도 있고 했는데 근데 요번에 우리 시험은 1번이 7개 5번이 하나를 더 줬어요 그래서 5번으로 밀은 사람들이 점수가 좀 더 잘 나왔어 밀어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공부를 하고 시험장 갈 거잖아요 내가 공부를 1년간 하고 갔는데 3번에서 12개가 나온 거야 3번에서 12개가 나오면 분명히 나는 4개를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체크한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체크한 문제 있죠 체크한 문제는 일단 3번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딴 거로 가야 되는데 4번 보니까 답을 3개밖에 없는 거야 4번으로 밀어야지 그럼 확률은 더 올라간다고 제 말은 찍어도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아 이제 내가 오지선다 문제를 찍을 때 한 번호당 8개에서 9개 정도가 기본인데 너무 한쪽으로 많이 몰려서 막 12개가 나왔다 그럼 일단 체크했던 거는 다른 거로 밀자 이렇게 해야 확률이 높아지는데 시험장에서 그럴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연습할 때 미리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36회 학습 방법은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다른 건 차치하고 35회 시험이 어려웠냐 36회가 어려웠냐 34회가 어려웠냐를 여쭙고 봤더니 아까 어느 해가 어렵다고 그랬죠 홀수 우리는 몇 회? 짝수 36회니까 아 이번 35회 시험보다 내년은 시험 난이도가 막 이렇게 높아지진 않을 것 같다 높아지면 중개사법이나 공시가 높아질 거야 근데 얘네들 중에서 6개 법 중에서 틀리라고 하는 킬러 문제가 주택법하고 올해는 건축법이 많았어요 건축법, 주택법이 7문제인데 건축법도 7문제예요 틀려라 문제가 얘 3개 얘가 3개였었어 그럼 4개 틀려도 몇 개 맞아요? 3개 3개 틀려도 몇 개 맞을 수 있어요? 4개 우리는 목표가 얘네 둘 중에 7개가 목표거든요 목표 달성하는데 지향 없어요 근데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 이제부터 머리가 고상철 이 새끼 얘기 안 했는데 엑셀 해야 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습을 안 한 사람은 멘탈 흔들리는 거고 틀리라고 하는 문제구나 넘어가자 체크했다가 나중에 하나로 밀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라서 난이도를 조절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시험이었고 농지법은 중개사법이 법조문이 119개인데 농지법은 209개예요 법조문이 농지법이 양이 더 많아요 근데 얘는 두 문제 중개사법은 40문제야 중개사법 공부할래요 아니면 농지법 공부할래요 집에 농지가 있어서 너무 재미있어도 하면 안 돼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농지법은 양은 되게 많은데 두 문제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뭘 공부할지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서 일단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농지법은 5번의 답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5번이 많더니 4번으로 바뀌어서 제가 5월 달에 꿈을 꿨는데 뱀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4번이다 뱀사자 그래가지고 4번 찍으세요 했는데 올해 어려웠던 게 4번이 답이었어요 항상 메뉴 하나씩 맞췄어요 걱정하지 마 36회는 아직 꿈을 안 꿨기 때문에 꿈 꾸면 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르겠으면 4번이지 아는데 그 새끼 4번이라니까 4번 하면 안 돼 일단 풀고 난 다음에 모르겠다 그러면 한 번으로 꼭 찍어야 돼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36개 시험 대비했을 때 이제 딱 보니까 틀리라고 하는 유형이 정확하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딱 정확하다면 맞출 수 있는 거 제대로 알고 난 상태에서 가셔야 돼 그래서 책 한 권을 제대로 달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든 스마트 패스가 그거야 우리는 이걸 실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2시간 딱 이런 걸 해보니까 한 권도 제대로 안 본 사람들이 제 문제인 거예요 특히 야간방에 그래서 제대로 된 교재 한 권도 마스터하고 갑시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도 적중률은 제가 몇 프로로 가려고 하냐면 그래도 80% 이상은 목표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목표로 저도 갈 거니까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목표가 80이어야 그럼 한 65점 이렇게 가지 목표가 꽈락이야 그러면 35점 나와요 그러면 안 되니까 목표는 크게 잡고 준비를 하는 건 우리 60점대까지는 좀 가보자 그 목표로 가시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향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법은 대충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런 유형으로 나오니까 저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아셨어 이제 하나씩 테마 들어가야 되거든요 테마 들어가기 전에 저랑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지을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